다음 선수 김서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앞선 김민선 선수가 어떻게 오르면 완등을 할 수 있는지의 표본을 보여줬죠. 네 정답을 보여줬습니다. 김서현 선수가. 김서현 선수도 그 정답을 봤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. 네 그렇습니다. 김서현 선수 첫 번째 시도인데요. 네 지금 출발부터 조금 불안해요. 손의 위치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. 네 처음 시작부터 조금은 불안해 보이는데 일단 왼발 히로구로 걸어서 아 김서현 선수?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. 지금 오른손이 지금 불안했어요. 네 오른손의 위치가 너무 낮아요. 네 지금 정도 거리라면 오른손은 오른쪽에는 파란색 볼륨에 중간 부분 정도까지는 올라가줘야 됩니다. 그렇죠. 그래야지 왼발 힐에 체중이 실릴 수가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네 김서현 선수. 다시 한 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 시도 이어집니다. 네 처음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출발을 하는 모습인데요. 네 오른손 자리가 조금 더 올라가야죠. 아 그리고 왼발도 마찬가지입니다. 왼발도 볼륨 중간까지는 와야 되는데. 아 역시 실파를 합니다. 조금 더 위치가 지금보다는 약간의 상단에 가야 되는데.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위쪽으로 위치를 해야 됩니다. 지금 왼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10cm 정도 약간 10cm 가량 위쪽에 위치를 해줘야 되고요.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는 대략 한 15cm 가량 더 위쪽에다가 위치를 시켜줘야지 안정감 있게 왼쪽 힐에 왼발 힐에 체중을 싣고 다음 홀드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 김서현 선수 세 번째 시도를 앞두고 있는데. 사실 상담으로 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 이유가 미끄러워질 것 같다는 그런 부담이 있죠. 그럼 불안감 때문에요. 김서현 선수 마음을 가다듬고 잘 돌파를 해줬으면 합니다. 손 위치를 조금 더 위쪽으로 했으면 하는데요. 김서현 선수 긴 위치를 이용해서 올라오고 있어요. 네 올라오고 있어요. 네 오른발 발등으로 걸어줘야죠. 근데 선수들 오른발 힐 힐 힐 아 힐은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. 저 상태에서 오른발 뒤꿈치를 걸게 되면은 지금 위치에서는 안정감 있게 자세를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뒤꿈치를 걸게 되면은 좌측에 있는 보너스 존 볼륨으로 몸을 빠르게 이동을 시킬 때 몸이 탄력이 너무 강해서 왼쪽으로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왼쪽으로는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추락할 수가 있어요. 네 그럴 때는 몸을 발을 서서히 빼줄 수 있는 발등을 거는 어퍼지션 기술을 사용을 해야죠. 네 그렇습니다. 아 김서현 선수 조금 부담이 더 증폭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 그래도 일단은 예 보너스 존에 근접했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은 있을 거예요. 이제 네 보너스 홀드를 점유 를 하면 완등에 가까워집니다. 자 왼손 네 핀치홀드 네 오른발 자 신중하게 오른발 발등이죠 발등 지금 약간 시간 지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김서현 선수 지금 오른발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볼륨에 오른발을 걸지를 못하는 이유가 지금 바로 직전 시도에서 한번 실패를 했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네 부담감을 이겨야 합니다. 네 김서현 선수 아 다시 또 아 또 힐을 거는데요 아 저렇게 되면 다시 또 빠지네요 힐이 네 네 높이를 따고 아 아쉽네요 아쉽습니다. 네 김서현 선수도 이번 과제에서 완등하지 못하고 네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.